암튼 반갑습니다. 어서오십쇼. 반갑습니다. 오신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하이 헬로우. 반가. 반가. 황달이 없어졌어요. 이제. 이제 멀쩡한 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캠이 그 원인 때문에 황달이었는데 이제 멀쩡했었어요. 집 관련 계약 문제라고 올렸던 동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 이어지는 후일단 부분.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다시 이렇게 캔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잘 받고 끝나기는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리고 또 잘 받았다고 보기에도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완전히 제가 원하는 걸 다 받진 못했고요. 딱 그냥 제 기준에서 선을 조금 넘어선. 고정도로 받았기 때문에 고거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일단은 그 전날. 아 전날이 아니다. 아 맞아. 일단은 주기로 했던 그 당일날. 그러니까 9일이죠. 9일날에 입금이 안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연락을 했어요. 아직 입금이 안됐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연락을 했어요. 근데 그 집주인이 씹었어요. 씹고 한참 뒤에 밤 11시 넘어선가? 어쨌든 잘 시간에. 그때 답장을 했더라고요. 카톡으로. 답장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답장이 왔고. 뭐 좀. 그냥 안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약간 그런 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이제 또 얘기를 했어요. 현재 계약자랑 계약이 아직 덜 돼가지고. 저도 보증금을 못 받아서. 열흘 후에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열흘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시고 이제 어머니가. 저는 그 시간에 이제 자거든요. 자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부탁을 했어요. 저번에.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쨌든 그랬는데.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아 이놈이 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제가 마침 지금 천안에 와있는데. 천안집이었어요. 천안에 와있는데. 그럼 제가. 따로 그. 세입자분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하고 보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네 그러셔도 되고요. 라고. 왔는데. 일단 한번 왔어요. 네 그러셔도 되고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한. 5분 정도 뒤에. 저번에도 한번 그랬었잖아요. 저번에도. 뭐였죠? 저번엔. 저번에도 한번. 약간 허세끼 같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한번은 세게 나오고. 조금 있다가. 아 그러지 말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온 저번처럼. 어쨌든 요번에도. 네 그러셔도 되고요.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아직 계약기간도 있는데. 번거롭게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뭐 이제. 어머니가 또 답을 안 했어요. 답을 안 하고. 그냥 쭉 있었더니. 이제 전화를 한 거죠. 다급해졌으니까. 직접 가서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집주인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그 내용이 좀 뭐였냐면. 조금 이상한 게. 현재 세입자가. 뭐 살아보고 나서. 2년 계약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기로 했다. 뭐 어쨌든. 되게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계약을. 완전히 한 게 아니고. 지금 이미. 두 달 이상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살아보고. 나서. 2년 계약.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헷갈리는 게. 뭐 1년 계약을 했는데. 살아보고. 2년 계약을 더한다. 뭐 이런. 요런 뉘앙스긴 했는데. 어쨌든. 되게 이상하게 말했어요. 그 집주인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게 말했고. 아마. 거짓말일 가능성이 커요. 음. 그러는 과정에서. 돈을. 보증금을. 덜 받았다. 뭐. 그 외에는. 뭐. 얼마까지 올려가지고. 월세를 얼마로 줄여서. 계약했고. 뭐 이런 얘기. 뭐. 잡단. 잡단. 쓸데없는. 그런 얘기들. 막 하면서. 어쨌든. 그래가지고. 보증금을. 덜 받았다. 그래서. 그걸 받으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더 세게 나왔죠. 세게? 아.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고. 그냥. 저희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근데 또 그냥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 세입자분. 전화번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나왔더니. 그분이. 그 집주인분이. 아. 아. 그러면은. 제가. 오늘내로. 빌려서라도. 어떻게든.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빌려서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런거에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시면 더 좋구요. 그렇게 돼가지고. 어. 그런식으로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에. 주기로 해가지고. 주는데. 어. 주기로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정산을 할거 아니에요? 뭐. 언제까지 살았고. 얼마 나왔고. 막. 이런 정산을 하는데. 그것도. 또. 띵겨먹으려고 하는거에요.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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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은. 일단 제가. 나왔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안 끝난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이제 보증금이 월별로 까질거 아니에요? 그 까지는거를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그러는거에요. 그게. 쪼끔. 어. 복잡한게. 예를 들면 이제. 5, 6, 7 안냈다고 봐봐요? 5, 6, 7 안냈다고 보면은. 제가 미리 집주인한테 말을 했어요. 저 미리 뺄거니까 이제 보증금에서 까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잘 얘기하고. 그러고 나왔거든요. 근데. 집주인이 중간에. 어. 뭐. 뭐였지? 어.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으니까. 돈은 주셔야죠. 약간 이런식으로 나오는거에요. 그래가지고. 어. 난 어이가 없었지만. 어. 자꾸. 약간 징징대더라구요. 돈 달라고 해서 약간 징징대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조금 어이가 없었지만. 한달치를 중간에 한번 보내줬어요. 어. 그래가지고 한번 중간에 들어간게 있거든요. 중간에 한번 정산을 따로 또 해준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띵가먹으려 그러는거에요. 어. 그걸 띵가먹으려고 하고. 그 전부터 계산한거에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어. 어머니가. 어.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중간에 한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건데. 하시니까. 그. 하시면서 이제. 어. 그거 증거를 캡쳐해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제 또 그쪽에서. 아. 아. 그래요. 제가 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거에요. 근데. 분명히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런걸 다 정산하고 계산하고 하기 때문에. 내역이라던가 그런걸 쫙 봤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알거란 말이에요. 어. 분명히 이걸 모를 리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나오는거에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좀 이따 이제. 어. 확인해보니까 맞네요. 그래서. 이제 내역서랑 해가지고 쭉 보내주는데. 보내주는데. 뭐. 그 과정에서도 여러가지로. 에. 마이너스가 많이 났는데. 에. 대충 결론으로 말하자면은. 어. 세달 반치가 계산이 되야되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세달 반치가 계산이 되야되는데. 대략 총. 여섯달치 정도의 분량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생각했었던. 적정선. 딱. 이 금액 정도가 나오면은. 그냥 넘어와자. 드로우도 그냥 넘어와자. 근데 이걸 넘어서면 따지자. 라고 했던 선에. 5만원이 넘었어요. 5만원. 그래가지고. 되게 애매하게 선을 넘은거에요. 그래서. 아. 이거를 따져야되나. 말아야되나 하다가. 그냥. 그냥 넘어와기로 했어요. 에. 그냥 딱 5만원 넘어와가지고. 이거는 그냥. 재수없었다. 똥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와기로 했습니다. 5만원. 딱 그. 제 안에 선에. 딱 5만원 넘겼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넘어와기로 했어요. 그. 뭐랄까. 방금 말했다시피. 에. 두달 반치 분량 정도가 더 빠졌어요. 결과적으로. 뭐 부동산이다. 뭐 뭐다 해가지고. 어. 그랬는데. 그걸 이제 또 따지면은. 좀 더 피곤해질 것 같기도 하고. 그 내역서에 보니까. 도배라든가. 그런 쪽 관련해서는. 안 까긴 했더라구요. 근데 그거는 저번에. 시청자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아마 집주인이 제대로 확인이라든가. 그 중간 그걸 안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가 그런건지. 아니면 다음 세입자가 그런건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빠져있는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또. 제대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그런거. 빌빌로. 이것저것. 좀. 귀찮아질 것 같아가지고. 이거저거 따지고. 뭐. 여기서 마이너스 까고. 해니까. 쌤쌤이고 막. 이런식으로 좀. 번거로워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냥 일단 거기서 그러려니 하고. 그게 더 물고 늘어졌다가는. 더 까일수도 있고. 더 귀찮아질수도 있기 때문에. 주인의 성격상. 예. 그거죠. 지저분하고 길게 끌 것 같으니까. 예. 그래서. 딱 그냥. 어. 그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나긴 했지만. 아까 말했던 대로. 일단 적정선에서 크게 넘어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재수없다. 생각하고. 어.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이 일단 그렇게. 예. 처리가 됐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제대로 된 약속된 날짜에 받은 게 아니고. 아까 말했다시피. 하루 넘어서. 어. 그것도 넘어서 이제. 따지고. 질질 끌다가. 그러다 밤에. 예. 그렇게. 일단 받기는 하였습니다.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집주인. 지인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아니면 그냥 거짓말일 수도 있고. 애초에. 뭐. 보증금은 덜 받았다. 예. 계약을 좀 이상하겠다. 그런 게 거짓말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좀. 그런 거에 더 이상 엮이거나. 더 지저분하게 계속 끌거나. 그러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대충 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받기는. 이렇게 받았는데. 원래 제가. 받으면은. 후속 내용이. 올라가지 않을 거다. 라고 했거든요. 업로드가 되지 않을 거다. 라고 했는데. 일단 받기는 받았는데. 여러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야겠다. 싶어서. 어.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음.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약하실 때. 다들 조심하시고. 관리 잘하시고. 어.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번 영상에서 약간 오해가 있을까봐 드린 말씀인데. 저는 그 부동산 쪽에는. 전혀 뭐 원한이라든가. 어. 증오 같은 게 없습니다. 부동산이. 뭐. 잘못을. 하기는 했는데. 뭐. 바로 알리지 않았거나. 이미 나갔는데 알리지 않았다. 그쪽에서 계약을 했는데. 뭐. 그런 점에. 잘못이 있긴 있는데. 애초에 제가. 확실하게 계약서를. 그 구두 인연 있잖아요. 그거를 쓴 게 아니고 해서. 부동산에는. 특별하게 악감정이 그닥 없습니다. 약간은 잘못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에. 부동산을 징후하거나 그러지 않고. 집주인 문제. 거의 대체적으로 이제 집주인과 관련해서의 문제가 문제인 거지. 딱히 부동산에는. 큰 감정이 없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저번 영상이 좀. 좀 두서없이 그냥 정리 안 해가지고 말해가지고. 약간 잘못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이렇게 덧붙입니다. 왜 이렇게 관대하냐고요. 이거 끌고 들어가면은. 피곤해지잖아요. 피곤해지고. 아까 말했다시피. 더 물고 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끌고 들어가서. 좀 더 받으려고 하면은. 집주인도 이제 덩달아서. 아까 말했던 도배라든가. 뭐 여러가지 문제를 들먹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그냥. 피곤한 것도 있는데. 약간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스탑한 거죠. 상대가 추잡하게 나오면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돈이랑 집은 진짜 문서화해서 기록을 해야. 딴 말 안 나오는 게 맞는 뜻. 그죠. 맞습니다. 아무튼 정리하자면 뭐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됐어요. 그죠. 감사합니다.